천마산 812미터 3차 등산하고 있습니다. 실시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지금 중턱도 안 왔는데 많이 힘들어요. 자이사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마산 3차 등반 하는 중입니다. 좀 늦은 시간에 와서 오늘 정상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힘들어요. 정상에 가서 한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월요일이에요. 좋은 시간들 되시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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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